사용을 한 번만 하더라도 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한번 써보시면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서 리뷰를 하게 되었어요. 안녕하세요. 혜원이에요.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최근에 사용하게 된 클렌징 오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정력이라든지 아무래도 저자극 이런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보고 클렌징 제품을 선택을 하는데 최근에 알게 된 탄스킨 클렌징 오일이 블랙헤드 제거를 진짜 잘해준다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써봤던 모든 것들에서도 다 블랙헤드 제거가 된다고 했었는데 솔직히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이 제품이 진짜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이렇게 리뷰를 남기게 되어서 혹시 저처럼 블랙헤드가 많이 고민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써보시면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서 리뷰를 하게 되었어요. 일단 초미세먼지라든지 메이크업, 블랙헤드, 묵은 각질까지 완벽하게 없애준다는 한스킨 클렌징 오일은 현재 클렌징 오일 중에서 판매 1위로 누적 판매량이 240만 개가 된다고 해요. 특히나 그냥 제품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건성, 지성, 민감성 이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 피부 타입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점인 것 같고 사용을 한 번만 하더라도 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두세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내 피부 봤을 때 확실히 블랙헤드가 많이 녹았네?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고 비포 애프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메이크업과 블랙헤드를 잘 녹여둘려면 롤링을 많이 이겨야 돼. 저는 블랙헤드가 많으니까 코 위주로. 블랙헤드가 많아, 롤링을 많이 넣어 뺏estic합니다. 진짜로 속도를 많이 넣어주세요 라라, 롤링을 많이 넣어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